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8학년도 9월 목표 각 27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초점이 지금 a, 0이고 꼭짓점이 원점인 보물선과 그다음에 2초점 10, 0, minus 10, 0이 타원의 교점 중 제 1선의 점을 P라고 그러자. 교점. 그랬을 때 나와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의 길이가 얼마다? 2가 된다. 그랬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같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와 누가의 길이 같냐? 아, ff다시야. pf다시의 길이가 같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타원의 뭘 구하나? 장축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장축의 길이는 뭡니까? 타원에서. 이 노란색과 이 하얀색, 이거의 두 개의 합이네요. 맞죠? 그러면 얘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 잡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 c에서 a를 뺀 게 얼마다? e가 된다.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를 좀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다? e, c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이거 길이도 얼마다? e, c가 되겠죠. 됐어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찾아냈네요. 그러면 이거 길이를 뭔가 이제 표현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얘가 포물선과도 만납니다. 뭐라고요? 포물선과 만난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a가 뭐라고 그랬냐면 포물선의 초점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길이는, 자, 이만큼의 길이. a만큼 떨어진대.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a만큼 떨어진대. 준선을 그려서. 맞아요? 그러면 아,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 p다시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은 거죠. 됐어요? 길이 같다고요.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문자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등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절반 길이가 1이 돼서요. 요거 길이는 a, a, 1을 더한 얼마가 되겠다? 2a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2a 더하기 1. 됐죠? 그러면 요기 길이도 2a 더하기 1. 요기 길이가 2a 더하기 1이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지금 찾아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시 한 번 더. 결국 두 개를 더한 게 장추의 길인데 a와 c를 찾기 위해서는 식 하나 하나 더가 필요합니다. 그 식을 어떻게 찾겠냐.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어떻게 찾겠냐. 자, 보이셔야 돼요. 뭐가 보이되냐면요. 문제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등면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쪽 이등면, 이쪽 이등면. 그러면 실제로 보이시나요? 이쪽 각은 이등보상이 공통이 되죠. 그 얘기는 요기 큰 삼각형에서 이 x라는 각에 대해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기 길이는 이것의 절반이 2분의 2에 더하기 1인데 그럼 이 x에 대해서 이 코사인 값이나 아까 요기, 요기 그렸던 요기 삼각형에서 맞죠? 요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당연히 요거 코사인이라 뭐 한 거다? 같은 거다. 따라서 1분의 2는 2분의 2랑 같겠구나. 그걸 쓰면 식이 하나 더 나오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써볼까요? 2c분의 2는. 자, 뭐라고요? 2c분의 2는. 같습니다. 요쪽에서 2a분의 1이에요. 2a분의 1이다. 2a더하기 1분의 1이다. 같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쪽이랑 만나니까 4가 되니까 크로스를 곱하면 얘가 2a더하기 1의 제곱은 뭐가 되겠다? 4c의 제곱이 되겠다. 아, 4c가 되겠다. 이런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a나 c.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끝나죠? 따라서 c자리에다 집어넣을까요? c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a더하기를 집어넣자. 그러면, 자, 계산. 4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은. 4a 더하기 8이니까 4a가 날아가니까 넘어가면 7이 돼서 결국에 a제곱은. a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4분의 7. 오케이. a가 2분의 루트 7이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c도 구할까요? 자, c는 뭐가 됩니까? c는. 당연히 c는 뭐예요? a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7 더하기 2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구합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목표는 장취의 길이. 다시 문제로 가면 장취의 길이는 뭐다? 즉, 결국에 얘와 얘를 더한 겁니다. 정의에 의해서. 됐죠? 따라서 우리가 얘만 구할까요? 여기다 곧바로 쓸게요. 3번. 자, 2c 더하기 2a 더하기 1이죠. 따라서 지금 a와 c를 구했으니까 2로 묶어준고. c와 e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2루트 7이 되겠어. 루트 7 더하기.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죠. 그럼 더하기 1입니다. 해보면. 됐어요? 자, 결국엔 답은? 아, 얘를 계산해서. 숫자부터 쓸까요? 2 만나면 5가 되겠고. 2루트 7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다? p가 5가 되는 거고 q가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25 더하기. 4가 되니까. 29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뭐예요? 일단은 주어져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이들의 어떤 성질을 써야겠다. 그래서 정의를 활용하겠다. 지금은 중요한 정의가 뭐였다? 보물선이죠. 보물선이란 것은 초점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것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최대한 처리했더니 해당하는 처음에 나한테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닮음이죠. 실제로 닮음을 써서 우리가 뭘 구했다? A와 C의 관계를 찾아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